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이번 달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를 소속사 대표직에 복귀시켜달라고 하이브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 측은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며 뉴진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선 뉴진스는 예고에 없던 긴급 라이브 방송에 나서며 민희진 대표를 옹호하고 하이브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는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제시한 25일까지 남은 시한은 약 2주. 표준 전속계약서상 아티스트가 문제 제기 후 14일이 지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진스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12일 공식 선임된 이재상 하이브 신임 대표는 뉴진스의 요구에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 해임을 결정한 하이브의 이사회가 결정을 번복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뉴진스 요구에 수용 불가의 뜻을 내비친 겁니다. 하이브가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로 분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3천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해서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여론전을 이어가 하이브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